마트에서 사온 생고기는 사람마다 조리법이 다르죠. 조리 전에 야채, 과일처럼 생고기도 흐르는 물에 헹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온 그대로 사용하는 이도 있습니다. 소, 돼지 등 육류 중에서도 생닭은 물에 헹구고 조리하는 일이 흔한데요. 그렇다면 오늘은 요리 전, 생고기를 물에 씻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고기는 씻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생고기 표면에는 캠필로박터균,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캠필로박터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설사의 원인인데요. 생닭을 비롯해 오리 등 가금류의 내장에 많이 서식해 도축 과정에서 균이 고기로 옮겨붙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싱크대에서 생고기를 물로 씻는다면 물과 함께 균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. 싱크대 외에도 조리기구 도마 등을 통해 오염된 물이 다른 식품 표면에 묻으면 위생을 위해 한 행동이 세균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겠죠. 미국 농무부가 노스케롤라이나 주립대와 공동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생닭을 씻은 뒤 주방 싱크대와 그 주변의 60%가 세균으로 오염됐다고 하는데요. 정리를 한 다음에도 14%의 면적에는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생고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? 생고기는 물로 씻기보다는 깨끗한 키친타올 등으로 핏물 이물질을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. 또한 대부분의 균들은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해주면 좋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씻어야 한다면 식재료 중 가장 마지막 순서에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. 채소류, 육류, 어류, 생닭 순으로 씻 때 미리 세척한 재료와 조리기구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상태여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육류를 다룬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 것은 필수입니다.